자 토요라이딩 겨울빛입니다 루크입니다 조촐하게 6명입니다 저는 1%입니다 원래는 다운미션 하던데요 루크님 이거 될 것 같다고 루크님과 겨울빛님 될 것 같답니다 도전합니다 방탄맨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요 배사 아 될 것 같아요 루크님 오 좋다 좋다 조금 왼쪽으로 왔으면 성공 가기는 있었을 뻔 했어요 속도만 있었으면 올라센데 속도 과연 아 그쪽은 좀 아냐 길만 정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속도가 아 속도가 없어 과연 오늘 깨질지 잘 들어갔어요 아 나이스 원래는 다운미션 조금만 가운데로 갔으면 여러분 이제 이일이 선수가 보면 몸이 간질간질해질거에요 지금 현재까지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이일이 선수 보고있나 간질간질한가 한쪽은 바위가 툭 튀어나와있고 한쪽은 낭떨어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이게 뭐죠 아 되기는 된건데 저 위에 까지가 아닌가요 여기까지 98% 성공했습니다 아 아 우리가 이런거 하면서 선두주자가 길을 잘 찾아 놓으면 그나마 조금씩 쉬워져요 좋아요 다 좋았는데 노크님 좋아요 좋아요 아 살짝 계속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미션은 아니구요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어요 홀란은 갔는데 방향이 또 코스를 현재 없구요 이제 출발 만만치 않아요 안녕하세요 과연 오 오 저게 길입니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동작으로 성공했습니다 루크님 정확한 동작과 정확한 길을 찾아야되요 잘못 들어갔어요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정말 잘 들었다 맞아요 루크님 무난할걸로 봐야 아 인간성 참 좋아요 나시님 나시님 이거 해야되요 좋아요 좋아 아이고야 좋았는데 오 오 오 조 으 으 도 아 너무 왼쪽이죠 그러나 살렸어 이야 살렸어요 깨진걸 살리고 살려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나이스 멋있습니다 나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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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 거기까지는 좋아 루피님 다 같은 루시인데 잘 안됩니다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좋아요 여기서 또 안되네 네 짜신이 쪄금 잘못돼 또 잘못돼 한 번 빠졌었어 잘 들어갔어요 땡겨 힘이 딸려 짜신이 좋아요 고전 미션이죠 송전탑 보이시죠 송전탑 아래 고전 미션 그리고 군인을 도전합니다 진화할 걸로 예상하구요 갑이 얕게 성공해버렸어요 지나가는 길이구만 이제 실력들도 많이 늘고 그랬으니까 다들 쭉쭉 지나가야죠 못 지나가죠 잘 들어갔구요 잘 들어갔어요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몇 개 성공합니다 위로부터 위로 아예 잘못 들어갔어 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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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실간실 성공했습니다 빠따사 들어줘 들어줘 멀리 보고 멀리 보고 됐다 여기까지가 이 코스도 동생을 만들었어요 동생 동생 미션 금 따라가기 거기까지 너무 많이 꺾었는데 기기묘묘하게 일자로 바위에 선이 쫙 있어요 금 따라가기 선 따라가기 아 될 것 같아요 돌선 돌선 따라가기 girls 경로이탈입니다 난 이해할 수 없는게 어제 이분들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어 이거 말도 안됩니다 말도 안돼요 선따라 금 따라 성공했습니다 손따라 금 따라 아깝습니다 완전 몸을 부쳐야지 핸드바이 진짜 뭘 먹고 힘이 뻗쳐 가지고 이걸 올라갑니까 난 세상에 꽂혀요 속도속도속도속도 오 되네 오! 되네! 선 따라 금 따라 어마무시한 미션이에요 겨울비님! 경로이탈 경로이탈 현재까지는 경로이탈 따시님도 할 수 있다! 좋아요! 겨울비님 어! 좋아요! 남자들이 금을 좋아해요 그냥 금도 좋아하고 손금 보자고 괜히 주물럭주물럭 그런 것도 있고 요런 금도 좋아! 금에서 한 뼘 이상 벗어나면 경로이탈이에요 겨울비님 잘 들어왔어요 따시님 좋아요! 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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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님 겁나 세지? 손 따라 금 따라 안녕히 가세요 될 수도 있어 자! 될 수 있어! 오! 여기까지입니다 조심! 좋다! 반으로까지 반으로! 가볍게 앉네 다시는 민지씨 몸을 보였구요 좋아요 멀리 바라보고 뭐 앞으로? 뭐 앞으로? 뭐 앞으로? 일파코스 일파코스 어 좋아요 좋아요 조금더 올라와요 조금더 올라와야되요 조금더 올라와요 무거워서 좋아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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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시 출발을 시키고 아이고 거기서 힘이 딸리네 산산산 엠티비 뭐하나 쉬운 미션이 없어요 됐어요 정교한 호평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요 좋아요 됐어요 뒷바퀴 위치 좋구요 오른쪽으로 됐습니다 아아 성공했습니다 따신님 오늘 한건 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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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유 한번만 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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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탔어요 아아 나이스 성공입니다 자 고격다짐으로 타지 마시고 정확한 코스를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와 저걸로도 호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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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호핑이 돼 네 너무 바쁘게 뛰는 것 같은데 아우 이렇게 바쁘게 뛰어 겨울삐님은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이 바이크라 차가 길어서 앞바퀴 놓는 위치를 아아 더 먹어 와야 뭐가 되지 그렇죠 뒷바퀴만 계속 돌리면 돼요 네 라이스 라이스 그렇죠 돌리면 돼요 아아 힘이 빠져서 안되네 자 놀이터 놀이터 원점 회기입니다 진짜 간만에 왔네요 원점 회기 해야 돼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자 잘 돌려서 잘 돌려서 조금 더 후진을 하면 좋겠는데 물렁거려서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한방에 내려가서 괜찮아 원점 회기 코스 따시님이 여기 코스를 몰랐어요 자 이런데가 이제 방탄을 믿어야 되고요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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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자신님 아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여기 시원하게 이거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쉽게 넘어가게 조금 더 위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네 조금 앞으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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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물렁거려서 일단 조심해서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간만에 왔더니 바닥이 너무 물렁물렁하니까 어떻게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어우 넘어갔어요 여기 됐고요 좋군요 천천히 물렁요 이거 되게 잘 넘어가 아 진짜? 응? 조금 더 아까부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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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됐어요 아 이번에 굉장히 안정적이구요 완벽합니다, 성명입니다